자위대는 힐턴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위대 창설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드베치가 공표가 되고,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사드베치를 결사 반대해서 사드베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위대가 결코 우리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무더위 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모인 만큼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어가게 됩니다. We are now at day... 24? 저희 24. We are flying back next week already. 우리 다음 주에 이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아직 올리드 전에 이야기해보니까isin. 지금까지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전투에 대해 정리할 것입니다. 나의 전투에 대해 정리할 것입니다. 이 분이 너무 심각한 건가요. 이제 뼘에 있는지 마시고요. 뼘에 있는 가슴과 쭈은요. 뼘에 있는지 마시고요. 진짜로 4일에 이쁘는 걸까요? 아, 네. 다행히 이곳을 마시고요. 뼘에 간다. 오케이, 뼘에 있는지 마시고요. 이게 다행히 안하러 오요. 사막은? 물로 피곤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는 이 페미가 생각나요 저희는 그 땅을 제발 저는 이 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겨우 이는 이곳에 대하 명국을 다녔어요 이는 이곳에 여쭙고 있어요 아마도 내 면이 너무 좋다고요 내 면이 너무 좋다고요 내 면이 너무 좋다고요 내 면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면이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리게 하죠 이제 저희가 안쪽으로 간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네. 여기 있는 거. 저거 진짜. 다행히.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찍어줄게요. 사진. 사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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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끝까지 가. 오케이. 이 영상이 너무 행복해요. 이거. Tiffany. 하이. 이거. 러시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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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잘생긴다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나 이거 너무 잘생겼어 아니 나 나 엔터에 랩을 먹은 그 사회에 와...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뭐하고 하고 있어? 뭐하고 하고 있어 뭐하고 하고 있어 난 지금 뭐하고 있어 내가 스포츠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 나 galera 다행히 아오니 하늘이 조금 지겨! 자 그래서 여러분 보경에 야무지는 valu가 되었고 그 시의 텅 preserv는 왕다루가 시탈류를 그랬어 왜 하하니 가야 참고를 인정하게 ion 상당한 제 생각에 황다루가 왜 이렇게 나 생긴 아멘